아우, 고맙습니다. 잘 마실게요. 우리 박 대표가 여자를 데려오고. 제가 다 설레네요.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? 왜 이렇게 낮췄지? 아, 거기 닮으셨어요. 얼마 전에 실고 모른 베타미. 베타미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? 닮았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고, 다들 저를 베타미라고 불러요. 그쵸, 완전 또... 네? 뭐라고요? 처음 뵙겠습니다. 베타미입니다.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아, 저는 김선우라고 하는데요. 그 베타미가 지금 이 베타미...님이라는 거죠? 그 베타미님, 저희 박 대표랑은 어떤 사이신지... 내가 좋아하는 여자야. 어? 아, 난 네가 나랑만 놀길래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. 뭐였구나. 가끔 설렜는데. 그럼 두 분이서 혹시 사귀시는... 내가 이 사람을 어장에 살고 있어. 질문 끝났으면 그만 들어가서 일하지? 아니, 잠깐만. 박모건이 어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장에 살고 있다고? 내가 또 무슨 어장 관리를 했다고. 아, 뭐죠? 그런 사람이었어? 응. 베타미님, 손 좀 잠깐 들어주세요. 손? 진심을 다해서 응원합니다, 베타미님. 그래, 그림이 이렇게 돼야지. 인과응보, 권선징악 이런 말들이 왜 생겼겠어? 네가 울린 그 수많은 여자들을 대신해서 우리 베타미님께서 너를 단죄하고 계신구나.